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 소식에는 지금 엄청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꿈을 향해서 꿋꿋이 나아가고 있는 한 여성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민 관련 소식인데요. 조민은 저번에 국립의료원에다가 인턴 1차 면접을 봐서 떨어진 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말로 별일이 없지 않으면 이번에만큼은 합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을 보면 조민이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일병원에 인턴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이 알렸고 임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에 선고한 정경심에 대한 판견문에서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시 제출한 자기소개소하고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다면서 조민은 한일병원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한일병원을 찾아가지고 조민의 인턴 응시 자격 박탈을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현재 한일병원을 보니까 3일날 2021년 인턴 1차 후기 모집 면접을 진행한다고 공식을 했고 총 선발 예정 인원은 3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턴 선발에는 국가고시 성적 65% 그리고 의대 내신 성적 20% 면접 15% 정도가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언론 측에서 이 한일병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조민이 해당 인턴에다가 지원을 한 것이 맞는가라고 물어보니까 한일병원 관계자 측에서는 3명을 뽑는 인턴 모집 전용에 3명이 지원을 했다면서 특정 인원이 지원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현재 임현태 의사회 회장이 조민이 해당 병원에 인턴을 지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일병원에서는 현재 인턴을 3명 모집하는데 3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소식을 합쳐서 생각을 해볼 때 만일에 조민이 해당 병원에 인턴을 지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별일이 없으면 여기에 합격을 하겠죠. 저번에 국립의료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자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경쟁자 같은 거 없고 조건에 아다리만 맞으면 거의 100% 채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일 없으면 이번에 채용될 것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민이 여기에 인턴 지원을 했다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한일병원에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일병원이 어떤 병원인가 좀 살펴보니까 그 전에는 원래 한전병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국공립이죠. 저번에 국립의료원과 마찬가지로. 2016년까지에는 한전병원이었는데 현재는 한일병원으로 이름을 바꿨고 1998년에 지금 쌍문동으로 이전한 상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병원장이라든가 병원의 약간 간부급 인사들 가운데서는 저번에 국립의료원처럼 현재 친정부 인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소식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여태까지 나온 소식만 보면 별일 없으면 이번에는 합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현재 조민의 입학 취소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부산대 관련 소식도 있는데 현재 부산대는 정치권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입학 취소가 됐었는데 왜 부산대는 조민을 입학 취소시키지 않고 버티고 있느냐라는 항의에 대해서 정유라하고 조민은 케이스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부산대 측에서는 정유라가 청당구에서 퇴학 처분이 되는 바람에 이대 역시도 자동적으로 입학이 취소된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조민의 학력이 고졸이라든가 대졸이라는 학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대가 임의대로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여왔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부산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해명이 거짓심이 드러났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에 국민의힘의 황보승희 의원이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의 해명을 검증하기 위해서 교육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은 조민의 입학 취소 요구와 관련해가지고 지난달 22일에 정유라는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이 되는 바람에 대학에서도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된 케이스라고 이야기했고 조민은 이와는 다르게 고졸이나 대졸 학력이 아직까지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임의대로 입학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 이 입장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황보승희 의원이 확인한 교육부의 정유라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유라는 이와여대 입학 취소는 청담고 졸업 취소 여분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결정이 되었고 지금 부산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유라가 고졸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여대에서도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산대의 해명은 거짓인 것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와여대가 정유라의 입학을 취소한 시기는 2016년 12월 2일로서 이와여대는 2015년도 체육특기자 전용 면접에서 정유라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청담고가 정유라의 졸업을 공식 취소한 시기는 이와여대가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뒤 석 달이 지난 2017년 3월 8일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 졸업 취소 결과를 통보한 시점은 그해 3월 14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황보승 의원은 부산대가 해명한 선고등학교 졸업 취소 후 대학 입학 취소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따라서 자동 입학 취소됐다라는 부산대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비판을 쓰며 부산대가 기본적인 사실관계까지도 왜곡을 해가지고 조민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미루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와 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산대 박 총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청담고 입학 취소 후에 이와여대 입학이 자동으로 취소된 것으로 자신은 파악을 한 것이라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청담고에 입학 취소 지침을 내린 것은 2016년 12월이어가지고 이와여대 입학 취소보다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본인들이 교육청이라든가 이 사안에 관련해가지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나왔었으니까 대충 넘겨짚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해당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논란이 있는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상조사조차도 제대로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지금 부산대의 스탠스로 보아서는 자기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데까지 버티겠다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죠. 아무튼 부산대 측에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정치권에서는 부산대의 이런 해명과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질타를 하고 있고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는 부산대를 향해서 당국대는 2019년 8월 달에 조민의 의학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를 했고 대한병리학회는 그해 9월 달에 조민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이 논문을 직권 취소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부산대하고 교육부가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법조계 역시도 지금 부산대가 취하고 있는 이 스탠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부산대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민의 입학 취소는 행정법적인 쟁점이고 이런 류의 사건은 1심 판결은 물론이고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도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대의 입장은 형사법적 판단이고 형법학자인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형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조민의 입학 취소 관련해가지고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고의적인 직권남용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한편 교육부 역시도 2019년 12월 달에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이 터지니까 부정입학에 따른 입학 취소 관련 법률 조항을 신설했는데 고등교육법 제34조에 학생이 입학 전형의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을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넣었지만 이번에 확인해보니까 부산대는 이와 같은 법령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튼 부산대는 여태까지 본인들이 해명을 해왔던 것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조민의 입학 취소 처분을 내든 아니면 진상조사에 들어가든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그런 행동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